그림 가는 흑연을 나는 고렁토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바로 가면 가는 화성광상 아니죠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흑연은 변성광상 흑연 활석 성면 이거 이제 나온다니까 이거 고렁토는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얘는 퇴적광상 퇴적광상 중 풍화 잔류광상 화학적 풍화를 받고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정장석이 풍화작용 받으면 고렁토 됩니다 나는 도자기 원료로 사용된다 가하나는 비금속 광물자원이다 비금속 광물자원 맞지 흑연 탄소로 되어있죠 탄소 금속 아니야 여러분들 흑연 전기 통하잖아요 전기는 통하는데 비금속이야 여러분들 아시겠죠 고렁토 역시 도자기 만드는 원료라니까요 비금속 광물자원에 해당합니다 좋아 그리고 그거 아시죠 어떤 특정 광물의 화학식을 짝 썼을 때 그 안에 금속 원소가 들어있어도 그 금속 비금속 결합된 화학물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가구해서 쓰는 상황이라면 그건 비금속 광물자원으로 취급해요 거기서 재련 과정을 거쳐서 금속 원소를 추출한 다음에 그 금속을 얻기 위한 원석이 되는 광물이라면 그건 금속 광물자원으로 보는 게 좀 타당할 수 있고요 좋습니다 정답 4번 다음 2번 문제 그립은 헤르프에 나타나는 어느 해안지역의 기압의 연직 분포를 나타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너무 특이 사항이 없어요 그냥 완전 기본 개념 확인 문제 정도 됩니다 등압선이 위아래로 넓게 펼쳐져 있으면 육지 쪽이 뜨겁게 가열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치 상승기를 쭉 나타날 수 있어요 해 떠 있는 낮시간이 될 거예요 같은 고도의 단은 A랑 B를 보면 B는 천보다 기압이 높고 A는 천보다 기압이 낮고 그럼 바람은 이렇게 부는 거지 바다에서 불우는 해풍 불 때 이쪽에서는 하강 기류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열적 순환 과정이 하나 나타날 수 있는 됐습니까 바람은 A 지점에서 B 지점 틀렸고요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비열이 작은 육지가 낮시간에는 더 빠르게 가열되어서 더 온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좋아 이 기상현상은 미규모가 아니라 중간규모 중간규모 해류품, 상고풍 등등 중간규모 됐습니까 대략 하루를 주기로 반복될 수 있을 만한 시간규모 그리고 그에 걸맞는 공간규모를 가진 중간규모 현상 좋아 정답 2번 디은 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3번 지질도 아 이거 지질도 저기 지질도 저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필요하면 보조선 긋고 단면 딱 썰어 그린 다음에 단면 그림 다 그릴 수 있는 것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그런 단면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연습도 했습니다 많이 하지만 지층의 주향 경사를 기호로 준 다음에 저 기호를 읽어서 이 동네가 지금 땅덩어리 이 내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를 유추하는 그런 게 최근 좀 더 강조되는 형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이에 대한 설명 수평층이 나타난다 나타나 자 C 봐봐 등고선과 지층 경계면 지층 경계선 나란하지 이 안에 등고선 있어요 얘도 나란하지 이거 수평층 됐지? 어 선생님 C랑 C랑 떨어져 있는데요 이거 왜 떨어져 있겠니? 등고선을 보면 540, 560, 580m 여기도 580, 600m 보물이 두 개가 뿅뿅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지역의 C가 같이 쌓인 이게 아니고 원래는 침식 받기 전엔 다 뭔가 채워져 있었겠죠 그래? 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C가 퇴적된 다음에 다 침식 때 꽉 껴나가서 아래쪽 이렇게 파여서 여긴 D가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꼴을 보호할 때 기존 밑에 있는 지층 경계선을 C 아래쪽에 지층 경계선이 먹어버리고 있으니 아마도 얘는 이 아래쪽에 있는 AB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것도 추정이 가능하겠네요 됐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진 않지만 자 B의 주향은 NS, 택도 없습니다 자 동서남북방이 보이는데 B의 주향선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치? 어 복쪽 기준으로 많이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완전히 EW, 동서방향의 주향선은 아니긴 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NS는 아닙니다 됐죠? D층의 경사각은 C는 수평층이라니까 경사각이 작아요 그냥 볼 거 없어 틀린 거라고 정답 1번 됐습니까? 자 참고로 A는 지금 어떤 기호가 붙어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어 이건 수직층 경사각은 몇 도 90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사층 경사각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하지만 경사층 이쪽 경사 어? 경사 방향 얘는 경사 있나? 없어요 수평층 되시겠죠? 따라서 지층의 경사각은 A, B, C 이거 부등호 바뀌어야 됩니다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정답 1번 자 좋습니다 괜찮네 어? 그리고 지질도 문제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아 침식돼서 기존 제일 위쪽에 있는 층 아래쪽에 있던 게 드러나는 상황 요거는 여러분들 등고선 보고 지형을 판단한 다음에 어 필요에 따라 생각 잘 할 수 있어야 돼 있습니다 오케이